모델 겸 배우 장윤주가 제42회 청룡영화상 드레스 룩을 개인 소장품을 활용해 완성했다고 밝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29일 장윤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청룡영화제에서의 드레스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옷들로 입어보았어요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영상 속에는 제42회 청룡영화상 포토월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장윤주의 모습이 보이며 블랙 오프숄더 상의와 블랙농 스커트를 완벽하게 소화한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특히 각선미를 강조한 트임 스커트는 물론 우월한 비율을 자랑해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남편 정승민은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지켜봤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고 팬들 또한 드레스인 줄 알았는데 투피스였다니 너무 이쁘고 멋있었어요라며 감탄했습니다. 한편 장윤주는 영화 세자매에서 미용 역을 맡아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 후보의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